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골로세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생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우물에 두레박 두 개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때 한 두레박이 불평을 하며 이런 말을 하죠 난 정말 짜증나 아니 올라올 때나 항상 물을 가득 채워오는데 올라와서는 금방 다 쏟아버리는 거야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담아오는데 이렇게 금방 쏟아버리니 정말 짜증나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있던 옆 두레박이 감사의 마음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언제나 텅 빈 채로 내려가지만 물을 가득 담아서 올라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물이 담겨져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우물에 있는 똑같은 두레박인데 어떤 두레박은 생각을 참 잘하고 생각을 잘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생각을 잘못하면 불평만 가득하다 이런 내용이죠 세 명의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은 보시다시피 벽돌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벽돌공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얼마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돌공은 내가 지금 역사의 길이 남을 세계의 최고의 기회를 짓고 있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해도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태도와 행동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성과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또한 기쁨과 성취감 또한 만족감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생각의 차이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 로마스 8장 6절 7절에 생각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라고 생각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레메에서 6장 19절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중요하고 그 결과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생각은 운명을 낳는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또한 생각은 선택을 낳습니다 장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우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상황에 로데게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물이 넉넉하고 여우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우 앞에 죄악 가득한 소돔과 고모란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항상 여우 앞에 재단을 쌓는 예배 우선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고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고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시편 103편 5절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강단 24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골레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장세기 3장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옛사람 육신에 속해 있던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살리심을 받았다 즉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 뜻이 바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문서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0편 39편 3절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졸일 때에 불이 붙으니 즉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생각을 깊이 오래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불이 난다는 거죠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뜨거움을 주체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운데서 그 뜨거움이 표출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봉인시사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그 70인 제자들 어떻게 보면 낙담하고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하더냐 강단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뜨겁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뜨거움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 내 마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뜨거움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각 자체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인생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꾸 불신앙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인생은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은 자석과 같아서 생각한 대로 생각이 있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결과는 그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시작하기 전 먼저 생각에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가난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요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요호수와 갈렙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취하게 되면 능히 이기리라 라고 그대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이 축복이 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축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위에 있습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게시록 8장 3절로 5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븐니 파워라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주시고 나를 절대 제자로 세워가시고 세우십니다 해븐니 팔렌트라고 이야기하죠 보좌에서 내리는 이 달란트를 깨닫고 나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해븐니 미션입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미션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에서 70인 제자의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바라본 바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했던 이 바울은 모든 것이 하늘에 감춰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스에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떼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배경을 깨닫고 이제는 나는 하늘 배경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고 300%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이 배경이고 천국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고 또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진리의 참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생각합니다 누가 본 6장 20절로 23절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오늘 방금 읽었던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에는 믿음과 행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또한 행함은 이 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영원을 보낼 것인가 라고 보상이라는 우리가 당하는 마음의 새기가 되고 보상되고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원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본문 배경은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20절부터 어떤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강단 붙잡고 있는 우리 귀한 예원의 식구들 모두가 진정한 행복자라고 20절로 23절에서 4번씩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너무 복이 넘치고 배부르고 웃을 것이다 또 너희들은 인자로 말미암아 복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고 진정한 행복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한 믿음의 결과라면 우리의 영원한 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한 행동의 결과 생각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상급이 어느 정도인가 게시록 22장 12절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은밀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본 6장 38절에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생각의 결과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가운 10장 30절은 현세 백배 내세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늘 상급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래서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지 말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계산하지 말고 헌신해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 된다고 오늘 35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헌신하고 이제는 남모르게 헌신하라는 겁니다 마태봉 6장 4절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헌신하고 남모르게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 보금 17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마태봉 5장 12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사도행정 5장 41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게 되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핍박과 환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이 대지에서 하늘상급을 생각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하늘상급은 이렇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 선토되어지고 강단계획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 우리를 얹혀놓고 그 흐름을 타고 하는 것 이걸 보고 성화요 거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성화의 여정 속에 거룩의 여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래서 개살하지 말고 남모르게 기쁨으로 헌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 글쓰는 바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뜨겁게 묵상하고 또한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 말씀 가운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았을 때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은 생각에서 나오므로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큰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